아빠는 널 포기하지 않아 아빠는 널 지켜줄게 비록 그때 제 아이는 살리지 못했지만요 우리 아들 같은 아이들 살리는 일을 하는 건 이게 우리 아이가 먼저 떠나면서 저에게 해준 약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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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아마 제 아들이 살아 있었다면 23살 이 군대를 제대를 했겠군요 제 19년 전의 꿈이 제 아들한테 통닭 사들고 면회 가는 게 꿈이었거든요 네 제 곁에는 아들이 없지만 제가 한 달에 한 번 꼭 대학로 마루니의 공원에 나갑니다 예전과 달리 헌혈처럼 씌어진 조열모 세포 기증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벌써 16년 동안 그 캠페인을 해왔네요 짧지 않은 시간이죠 제게 사람들은 묻습니다 아이가 이미 떠나서 곁에 없는데 왜 이 일을 계속 하냐고요 죽은 아이가 자꾸 떠오르지 않냐 나 같으면 잊고 살겠다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요 제가 우리 아들을 지키는 일이 아닐까 싶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아이를 지키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오늘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벌써 19년 전 일이 됐어요 2000년 3월에 제 아들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라는 병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부터 5년이 넘는 투병 생활을 정말 죽음과 사투를 벌이면서 정말 힘들게 고통을 견디다가 2005년 2월에 먼저 하늘나라로 소풍을 떠나고 맙니다 어느 날 새벽에 아이 오줌을 누이다 보니까 등과 허리에 커다란 멍을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그 전부터 아이가 좀 걷다가 오면 힘들다고 안아달라고 보채고 막 너무 힘들어 했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던 차에 그 멍을 보니까 크게 놀랐죠 그래서 그 새벽에 동네 근처에 있는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진찰을 받은 3일 후 그로부터 3일 후에 당시 혈액암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내려주셨어요 저도 그전까지는 백혈병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적도 없었고요 또 백혈병이라는 단어? 이거는 영화나 소설, 드라마에서 나오는 정말 단골 메뉴처럼 쓰이는 병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뿐이 안 했었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혈액을 만드는 어머니 세포 해가지고 조혈모, 어머니 못자 써서 조혈모 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조혈모 세포에 원인 모를 이상이나 장애가 생겨 정상적인 혈액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병을 바로 혈액암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백혈병입니다 우리 아이는 지혈 작용을 하는 혈소판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바로 조그만 충격에도 피부 아래 출혈이 생기면서 커다란 멍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제 아이는 발병 단시부터 그 이상 백혈구 수치가 굉장히 높은 현장이 높은 예우가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조혈모 세포 의식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조혈모 세포 의식이란 병든 환자의 조혈모 세포 저는 쉽게 우리 몸속에 피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공장을 초고용량의 항암제로 완전히 다 없애고 건강한 타인의 조혈모 세포를 환자의 몸속에 심는 것을 조혈모 세포 의식이라고 합니다 처음 듣는 분은 잘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제 누나가 있어서 제 누나가 이식을 해줄 것을 생각해 봤지만 동생과 DNA라는 것이 맞지 않아서 이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식자와 수혜자와 공유자 사이에는 DNA 즉 저희는 HLA라고 얘기하는데요 조직 적합성 항원이라는 게 일치를 해야지만 이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식을 했을 경우에는 환자의 자가 면역 체계 이상이 생기고 거부 반응이 생기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일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 일치할 수 있는 확률이 전혀 모르는 우리 타인과 여러분과 저는 2만 분의 1 이상입니다 확률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2만 분의 1이라는 기적이라는 말씀을 좀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그 다음 부모 간에는 몇 퍼센트냐? 5%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 간에는 25%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섯 형제가 있을 경우에 한 명이 아플 때 나머지 네 명 중에 한 명은 일치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자녀들을 많이 출산하지 않죠 거의 안 낳거나 낳아도 한 명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형제 간에 일치할 수 있는 확률이 없어지다 보니까 전혀 남모로는 비혈연 즉 타인과의 이식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만 분의 1 이상의 확률에 모든 것을 걸고 기다리게 됩니다 공유자를 찾을 때까지 기나긴 항암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항암치료 중에 있는 아이의 가정과 식구들은 평범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픈 아이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암치료제는 원래는 암세포만 죽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정상세포까지 죽이는 일종의 독약입니다 암치료를 위한 부작용을 다시 또 다른 약으로 치료를 하는 악순환이 반복 거듭됩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항암치료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우리 환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재발이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때가 2003년 5월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바로 대학로 마르니 공원에서 조혈모 세포 기증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제 아들을 살려보겠다는 의지로 시작을 했었던 것이죠 우리 아이가 재발 이후에도 기증자를 찾지 못해 그 대안으로 재대혈 이식이라는 걸 했습니다 재대혈 이식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재대혈은요 바로 출산 때 아이와 엄마하고 탯줄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탯줄을 잘라서 그냥 버리게 되는데 보통은 그 탯줄 안에는 조혈모 세포에 다량의 조혈모 세포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 출산할 때 자가 재대혈을 동결시켜 놓고 보관을 합니다 혹시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중에 꺼내 쓸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아이는 이식 공연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재대혈을 찾았는데요 이것이 미성숙한 세포이기 때문에 타인과 60%만 일치를 해도 이식이 가능합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식 성공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재대혈 이식을 했는데요 이식 때 무균실 사용과 그 다음에 감염을 피하기 위한 1인실 사용비 그리고 약값 등으로 두 달 만에 9천여만 원이 넘는 치료비가 들었습니다 물론 환자에 따라 치료비는 여러 가지로 제각각 천차만별인데요 그만큼 가족들의 경제적인 고통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재대혈 이식구의 후유증으로 우리 아이는 화상환자 같이 온몸에 물집이 생겨서 정말 밤새도록 고통에 시달리는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진통제하고 하루에 30만 원이 들어가는 상처치료 밴드를 온몸에 갑옷처럼 붙여주는 일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 질환은 정말 한 가정이 책임지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모든 화나의 가족이 다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만큼 화나는 물론 가족 모두 극히 견디기 어려운 병입니다 하지만 재산이고 뭐고 다 날려버린다고 해도 아이의 생명만 구할 수 있다면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최근 백혈병 같은 혈액암은 지금 현재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0년에 비해서 지금 딱 6년 사이인데요 특히 백혈병 같은 경우에 2,000명 이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에게도 닥칠 수 있는 불행이라는 겁니다 제가 조혈모세포 기증이 왜 필요한지 또 한 분이라도 더 기적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시라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실은 제 아들은 일본에서 만든 기증자를 찾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일본의 그 기증자는 기증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심정은 이루 말할 수는 없죠 일본이라고 해서 괜히 그런 건 아니고요 당시 일본 기증자와 맞는 일치하는 기증자가 있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움에 닥칠 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아이를 지켜주고 싶은 것이 다 같은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이런 병이 닥쳤을 때 기증자를 찾는 일은 부모가 어떻게 해 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기다리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 그것이 부모가 다 할 수 있는 외에는 없습니다 조혈모세포 신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걸 같이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서약 기증서에 서약하시고 동시에 3cc 내지 한 4cc 가량의 체혈을 하고요 그 혈액 샘플을 가지고 조직적합 항원 검사를 하고요 그 결과는 질병관리본부 국립장기이식센터에 데이터에서 저장시켜 놓고 그 환자하고 나하고 일치했을 경우에만 나중에 이제 연락이 오게 됩니다 헌혈보다 굉장히 더 간단하죠 물론 조혈모세포 채취는 헌혈보다 조금 복잡한 방법으로 한 3시간 가량에 지금은 이제 팔에서 뽑아가지고 조혈모세포 기증을 하거든요 실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은 옛날처럼 엉덩이뼈에서 뽑고 이런 어려움이 많이 좀 없어졌습니다 상세자가 됐다는 얘기죠 기증서약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누구나 다 내가 남에게 준다는 생각만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아플 경우에 우선적으로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이식이 필요할 경우에 또 누군가 타인에게 타인으로부터 제가 이식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거의 못하는 게 사실이더군요 제 아이가 투병 당시 이야기를 하나 일화가 있는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우리 아이의 완치를 위해서 조혈모세포 기증을 호소하는 TV 방송을 보던 일산에 사는 한 아이 엄마가 있었어요 그 아이 엄마가 TV를 보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아이고 참 안됐구나 얼마나 힘들고 아플까 이러고 있었는데 아들이 저 거실에서 엄마 라면 끓여줘 그러니까 어 그래 그러면서 TV를 끄고 라면을 끓여준 그 날 저녁 단 일주일 후에 그 아이가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 엄마가 그 어린이 병원 로비에서 저를 붙잡고 그러더군요 방송을 볼 때는 정말 남의 일이겠거니만 하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 내 자식 일이 됐다라는 말이요 지금도 제 아이가 무균실 안에서 그때는 내 조혈모세포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초고용량의 항암제를 투여합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완전히 없어져서 이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제대여 이식이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간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간이 극도로 나빠져서 복수로 배가 가득 차가지고 부푸른 배를 안고 저한테 살려달라는 소리가 지금도 선명하게 들리는 듯합니다 그때 전 그랬어요 속으로 아빠는 널 포기하지 않아 아빠는 널 지켜줄게 비록 그때 제 아이는 살리지 못했지만요 우리 아들 같은 아이들 그 살리는 일을 하는 건 이게 우리 아이가 먼저 떠나면서 저에게 해준 약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저는 이 일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깔깔거리며 웃고 매일 즐겁고 매일매일 행복해에도 부족한 반에 이런 정말 희귀한 소암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부모와 일찍 이별을 해야 하는 그런 아픔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생각이 한 달에 한 번 저를 그곳에 서게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아들과 좀 더 한층 가까이 또 곁에 있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전 몇 년 전에 장기 기증도 했고요 또 사후 시신 기증 약속도 했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아들 만날 때 더 이쁘고 가볍게 당당하게 만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물건 사주고 또 고생시키지 않게 해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것만이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이웃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내어주는 부모의 마음과 그 행동이 아이들에게는 값진 유산이고 살아있는 교육이 아닐까요? 이 자리에 혈액암으로 아픈 아이와 부모와 친지 분들이 많이 오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기증 많이 기다리시죠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물세포 기증을 하셔가지고 생명을 나누는 아름다운 기적이 더 많아져서 또 풍요로워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남자아이는 건강해져서 군대 가서 정말 통닭 사들고 면회도 가고 그 아이들 시집 장가도 보내고 그런 평범한 행복을 누리셨기를 바랍니다 좋은 물세포 기증은 내 가족은 물론이고요 또 수많은 다른 아이들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제 조혈물세포 기증이 헌혈처럼 상식이 되고 누구나 하는 평범한 일상이 되어보길 바라봅니다 기증은 기증하는 사람의 삶 또한 보람있고 가치있게 바꿔줍니다 그 진짜 진한 행복과 기쁨 함께 누리시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김명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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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